아 해가 지면요. 이놈들이 도로로 나와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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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요. 도로 나서. 오늘도 또 내가 지금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아이고 이 새끼가 와서 재롱 부리네요. 지 엄마는 저기서 보고 있고. 이놈은 벌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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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왔어요. 아 이게 강아지예요 강아지. 염소가 아니라 강아지라니까요. 네 강아지야. 음. 아이고 아이고. 이놈도 내 앞치마를 또 물 생각인가 봐요. 얘는 아직 뿌리는 안 났어요. 아직 아이고 얘 뿔도 안 났는데 내 머리를 다. 뿔도 안 났는데 또 뭐. 말도 안 났어요. 얘는. 뿔이 조금 흉내가 있네요. 지 애미가 저기서 부르네요. 아 금방 커요. 이거 한 25일 됐나. 사람 보면 좋다고 이게 따라오니 이놈도 메야 돼요. 목걸이를 메야지. 더우면은 염소장 지 혼자 가서 쉬다가 또 배고프고 점 먹고 싶으면 여기 와서 지 엄마 점 빨아먹고 또 살아먹으면 따라와서 또 재롱 부리고 비가 오면 지가 또 뛰어가고 큰 놈들은 매놓고 애미가 필요하면 가서 점 먹고 또 들어가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음 해가 지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염소장에 들어가려고 아까 그 순놈은 엄마한테 박치기 하자는 순놈은 이 근방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아 순놈 여긴데 순놈이 아까 그냥 뿔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박치기 하자는 놈이 이것도 새끼였는데 벌써 많이 커서 뿔이 많이 자랐어요 나한테 와서 뿔 박자고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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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그러면 안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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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이 뿔로 가지고 엄마를 이 좋은 걸음을 시멘트 바닥에다 버리면 어떡해 너도 자세히 찍어볼 거야 너도 자세히 찍어볼 거야 아 응 아